이 날씨가 더워질 때 올라오거든요 오늘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질지 올라오는 invoice 정말 덥구나 비가 오거나 1분만 불러주세요 첫 번째, 첫 번째, 신재영찬, 신재영찬님, 직번호가 6829여,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은 최용원님이요. 직번호 357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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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은 류재주님, 6164입니다. 다음은 김규비님, 7626입니다. 다음은 강진아님, 3706입니다. 다음은 강진아님, 3706입니다. 다음은 강진아님, 7173입니다. 반appanginyeum 예상 genial